맹다와 동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귀엽다. 맹동? 맹동맹동. 어? 뭐야? 뭐야? 알지? 알죠. 유명하신 분이야. 이 분 실력이 엄청 좋아. 원래 너무 잘하시는데? 엄청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거리놀리방 참가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너 앤맥놀이야? 어. 어. 알지? 우와. 나 이거 엄청 좋아. 응. 그래. 응. 이게 그리게 되어야 할까? 응. 응. 지나가버린 그 모든 시간이 잊혀지는 게 난 두려워져요 희미하게 흐려져도 내게는 모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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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이니까요 꺼내지 못한 이별의 말을 대신하듯이 잡은 손을 놓아 뒤돌아서는 그대의 슬픈 모습을 돌이킬 수만이다면 그대 없으면 내게 그대 아니면 이대로 살 수 없어 나의 모든 순간이 그대 없이 남은 의미 없어 다시 돌아와줘 좋다! 자! 이게 이수호님이랑 창법이 살짝 비슷해 네, 맞아요 운자보내는 이 밤이 슬픔과 닮아 있어 꺾여지는 마음에서 웃으며 기다리고 있어 이대로 헤어지진 마라 그대 없으면 내게 그대 아니면 그대로 살 수 없어 나의 모든 순간이 그대 없이 남은 의미 없어 다시 돌아와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역시 거리들의 방 참가자들이 잘해 기본 베이스가 너무 좋아 괜히 우수하게 괜히 우수자가 아니야 그냥 50만원 받아간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뭐 그리워하고 있어 부디 손을 놓지 말아줘 그대 없으면 나를 용서해줘 날 용서해줘 기다리고 있어 날 사랑해줘 하루하루 멀어져 야 떠나가는 그들은 잡을 용기조차 없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워해서 그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우 떨어졌어 내가 미워진다 사랑했던 기억도 아깝없이 사랑했던 날도 그대 떠나 가면 가면 살짝! 아니 원 키보다 더 높게 부르셨어요. 이거를 더 높게 부르셨어요. 맞아 맞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걸 더 높게 부를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저희 햄버거 좀 먹으면서 왜냐면 저희도 밥을 먹고 당도 당기고 그래서 좀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으면서 들을게요. 집중하면서 듣겠습니다. 고! 그리움만 두고 가네 어 이거 마이크가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는 참여.. 일단 갑시다. 밥 더 먹으면 마이크 꺼줄래? 1번 꺼줘. 고객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일단은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마이크를 안 쓰시고 그냥 다른 노래 아무거나 한 소절 그러니까 다른 노래 한 소절만 그냥 무반주를 한 번만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거 한 소절 해주시면은 제가 자동 에코 넣어서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그 마이크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반주로 본인이 노래 잘하시는 거 아무거나 한 소절 해주시고요. 트로트라 해도 될까요? 사랑이 좋아 한숨 아파도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최고야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 밖에 없어요 역시 인생이 나를 울게 한대도 당신이 나를 웃게 만드니까 다시 일어내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이게 바로 인생 아닐까 이게 무반주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반주예요. 노래가 다 들리네요. 노래가 다 들려요. 뚜객님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노래방 마이크를 쓰면 안 되고 장비를 타는 사람이고 장비를 안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노반주 노반주가 나아요. 장비 그냥 씹어드셨네요. 이런 분들은 이게 맞아요. 그쵸? 와 너무 잘했어요. 이야 이 분 나오면 그냥 50만원이지? 거리느라 방향에. 유리향 갑니다. 좀 찢어져요. 햄버거 3개 먹었어? 2개 먹었어. 집중 집중 야 잘하구나. 스타베이 이야 잘하나 이 분 Ko 네 곁에 있는 사랑 소개할 만큼 견디긴 너무 힘든데 자꾸만 울고 싶은데 내 옆이 아닌 자리에 너를 보고 있는 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은 너처럼 안정감 보소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눈 감지 말고 보낼 걸 나는 널 꼭 지켜볼 걸 차가운 너의 걸음에 마지막 내 눈물도 멈춰서 보내버릴 걸 너무 모진 너의 모습에 미워져 버렸어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은 너처럼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다시 널 또 한 번 미워할 수 있을 테니 혹시 아직 너도 나처럼 변해지지 못하고 아파만 하는 거니 애써 너도 참는 거니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나의 곁엔 아직 그대로 감정 좋았다 마지막 애워져 있어 너의 자리를 나서 야 음 안정감과 감정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CCM 가수 찬미 어? CCM 가수? 그 교회에 적어 놔야지 나 이분 알아 건우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분도 진짜요? 자 안녕하세요 찬미님 반갑습니다 내 기억이 나 뭔 노래지? 해가지기 그거 아닌가? 서식? 아 아니다 스타트가 아니다 일기 시작한다고? 어디 가요? 서식 같은데? 짠 서식이에요? 서식 맞대 역시 빠꼬미 반주받으면 알아요 맛있다 그리며 말했던 것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적은 미소만으로 와우 너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야우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내가 어떤지 목소리를 잘 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배워서요 몇 시지?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왜 이렇게 다 잘하지? 너무 잘한다 왜 이렇게? 대박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도 예쁘게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찬미님까지 저희가 찾아봤고요 이제 다음 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기대가 되는데 송병정님이라고 이분 굉장히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분입니다 전달이 안될 수 있을까 와우 반지 부러워 야 야 야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은 한참 찬 술잔 위에 어리는 얼굴 마시자 한잔의 추억 마시자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한잔의 추억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마시자 이게 자다가 부르는거랑 네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어 스트리머 대전 나오면 왕중환전에서 이미지 소비가 커서 왕중환에서 떨린다 선택 잘해야 돼 마주치는 술잔 위에 흐르는 사연 흔들리는 불빛이의 어리던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술잔에 담대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마시자 뭐야 뭐야 야 이 노래는 거의 내가 노래 이만큼 한다 막 신비로 으잇 들어와라 이거야 마시자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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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의 추억 마시자 마시자 실수하지 마라 제발 간다 울려야 돼 계속 맞춰버리자 안 마시면 죽여버릴 것 같아 잘 들었습니다 장도인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노래방 기계가 너무 기대가 되죠? 지렸다 이 리모컨 뭐야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이야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오 나 같은 남자도 사랑을 알게 했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는 사랑을 했다오 나라는 사람이 그땐 사랑을 그땐 사랑을 지우고 또 지워야 하는지 몰랐다오 사랑이 사랑을 사랑이 사랑을 머금고 눈물은 눈물은 태연히 흐르고 눈물은 태연히 흐르고 이별이 뭔지도 몰라서 나 난 웃었다오 난 웃었다오 그땐 그땐 심장을 떼내고 버려도 안되는걸 안되는걸 정말 몰랐다오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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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애를 써봐도 눈물이 내 손을 잡으며 내 손을 잡으며 잡으며 그때를 말려도 나 하나 사랑아 나만을 지켜봐주던 그런 사람이 딴걸 다 사라며 뿐 있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걸 알게 했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오 어느 날 사랑을 했다오 와우 공평 좋아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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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다는걸 알게 됐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오 그땐 심장을 떼내고 버려도 안되는걸 좋았어 좋았어 몰랑 다오 다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머님 가볼게요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 부르도록 할게요 와 저 요즘에 이런 노래가 빠져버렸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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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더 된 달콤 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뭐를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처럼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 이길 마이크 잘 쓰신다 여러분 이분 입하고 떨리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다 보이실 거예요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 이길 그런 사람 이길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 이길 그런 사람 이길 아우 대박 자 좋습니다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이 분입니다 민경호님 가볼게요 제 데뷔곡이었던 왜 그렇게 널 사랑했을까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널 사랑했을까 여기에도 계시고 유엘경호님이 계시거든요 이 어떤 라인인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안내부터 듣고 난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 저는 불러드릴 노래가 안예은씨의 홍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참고로 트위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저키데? 어 맞네 역히네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딨든 내가 찾을 수 있게 내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다 맞으면서도 다른 선은 다른 선은 칼을 거두지 다른 선은 칼을 거두지 안 돼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알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아아 고운 글자 얼굴에 빙 닦아주어 볼, 볼, 볼 너의 모든 것들이 손 대면 사라질 때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 시선 끝에 내가 있지를 안내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너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볼, 볼, 볼 볼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너지 못할 어둠으로 당신은 세상에게 죽고 나는 너를 잃었어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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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어 아아 그러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친 거 아냐? 야 이 사람 미쳤는데? 아니 어머 왜? 아니 이미 다 만나가지고 와 야 제일 잘했어 자 일단은 와우 홍현을 저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이제 우재우재님 갈게요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다섯 분 이렇게 너를 난 떠올리곤 해 길었던 순간들도 기억해 오늘도 너의 뒷모습을 잠시라도 볼 수 있다면 죽고 싶단 말 밖에 난 할 수가 없어 너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이젠 너는 없지만 제발 너무 보고 싶어 널 사랑해 미련한 나야 널 못 버려 좋다 미칠 때 숨이 막혀 밤새도록 널 밀어내지만 아직도 죽고 싶단 말 밖에 난 할 수가 없어 너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이젠 너는 없지만 이젠 너는 없지만 제발 넌 너무 보고 싶어 죽을 만큼 널 보고 싶다 좋아 죽어도 난 못 떠나 널 버리고 못 가 나 따위가 뭐길래 죽어도 떠날 수 없게 사랑해 나를 두고 가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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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해 아 이분도 잘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다 잘하시니까 이게 자 이제 트위치로 다시 갑니다 아 이분도 이제 노래 크루 야 기대된다 트위치분들 그니까 제일 기대돼 엄청 기대되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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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D signs that makes me feel high New crap, best body and deep That I do do 그래 이거 내 밤 음 어쩌면 do it sounds Hello, hello 내 이름은 Gianty Soul City 양수구의 살 악의 상은 privacy Get it low, oh 얘들아 just follow me 내 목소리가 맘에 든다면 주저말고 bring me quick bring me, 밝아 U-A-Y-A-S skinny jeans, that's me 귀비한 거룩거리에 skinny like that's me all my people on the way bring me all my people on the side bring me la-la-la-la-la-la-la-la-la 색깔, nice and glasses skinny jeans, that's me 귀비한 거룩거리에 skinny like that's me all my people on the way bring me all my people on the side bring me l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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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첫째로 kick drum 두째로 쓰나들 rockin' 모두가 따라해 ain't no floppin' 10년이 지났어도 계속 가긴 시킨 일중서 let's go hoppin' 올라타 일리듬 위로 떠올라가 내 이름 위로 새겨지는 number one I'm ill 니가 추락하듯 내게는 못 뻔한 100,000 누에와의 애 애 돌자진 that's me 늘 비쌈이 거치고 난 말해 yeah, it's me said I don't 열일을 하고 상을 팔 벗으니 난 돈을 쫓지 않아 알아서 딸러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다는 지 자원 티와 건조 cool me just follow me yeah, it's a remix baby 언제나 그랬듯 I kill it baby I kill it baby I make you and go get the clinic baby come get it baby I'm here forever 니가 아닌 내 맘이 바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맘씨리지 알은 바로 흘러 이 노래 제목처럼 빨리 그냥 눌러 새까만 sunglasses and skinny that'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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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 명한이부터 갔다올게요 잘해라 우선 호흡 계속 오래동안 나는 울고 있어요 오래동안 나는 울고 있어요 그대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대 앞에 내가 여기 서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여기 서있는데 내 목소리 들리니 이토록 절실한 내 마음보니 내 가슴 아파 매일 이렇게 내 맘에 담아두고 이렇게 살고 있어 끝내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 미친 듯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 이렇게 멀리서 지금도 여기서 살아 목소리는 다 이쁘구만 뒤에 강아지 진짜 잘 잤는데 안 깨네 저 모양이도 안 깨요? 나 아직도 그대 향이 있어도 나의 그리움 멈추지 않아서 언젠가는 날 돌아봐 주겠지만 이렇게 난 전하고 싶은 말 내 목소리 들리니 이토록 절실한 내 마음보니 내 가슴 아파 매일 이렇게 내 맘에 담아두고 이렇게 살고 있어 끝내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 미친 듯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 이렇게 멀리서 지금도 여기서 살아 살아 내 가슴 아파 눈물 흘인데도 내 마음 너의 자리로 내 마음 너의 자리로 사랑은 다 망하고 뒤돌아서는 내 맘을 모르고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 나 사는 동안 네가 아프게 할 걸 알아 사랑의 눈물로 내가 또 고백하는 말 나 여기 있을게 나는 또 여기서 늘 항상 여기서 살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야 잠깐만 트위치에는 유예군단이 있다면 아프리카에는 비타군단이 있네요 유튜브군단에 강하나 우연씨 빨리 시작하시죠 자 좋습니다 갑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약간 아프리카TV에 검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트위치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떻게 소름돋았어 와우 어떻게 소름돋았어 제가 불러드릴 곡은 어 아델의 헬로라는 곡을 록 버전으로 와우 불러드릴게요 야 트위치 보고있나? 트위치 보고있나? 슬로우미타가 간다 아프리카TV 편이 싫은데? 아 저요? 저는 어디편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치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치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치 편입니다 딱 Stephano가 히히 랩 저희는 알림과 해당 헬롱기의 아름다운 소음 엘럭시 큰 시절 다른 타임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m done Holding up and cold You'll never seem to be on 헬롱기의 아름다운 소음 한다 ¿ 사 aún? I can't sit until I try to tell you I'm so weak For breaking your heart, only two men are in clearly Don't tell you about them anymore Hello, how are you? It's the typical of me to check about myself I'm so weak, I hope that you are Did you ever make a doubt on that time Well, nothing ever helping, it's no secret Let's ever give up While learning out of time Hello from the other side To tell you I'm so weak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On an anchor You'll never seem to be a Hello from the outside To tell you I'm so weak For breaking your heart, only two men are in clearly Don't tell you about them anymor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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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a You never seem to be out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t sit in a trap To tell you I'm so weak From making your mind Running to memory quickly Don't tell you I'm from anyone Wow 더 불러주세요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검 슬로우 비타였습니다 검 맞네 렌정 렌정 그냥 검이 아니신데 이거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재검증을 통해서 뽑는 분이 또 계십니다 아시죠? 어제도 제가 방송 끝나고 저번에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재검증을 통해서 다시 두 분을 더 뽑았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두 분 더 검증하여서 또 뽑겠습니다 했는데 두 분 다 들어봤는데 다 모니터로 다 해봤고 다른 거 다 들어봤는데 아쉬워서 두 분 안하고 한 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여섯 분이 여섯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분까지 해서 총 여기까지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자 인원수 제한 두지 않도록 할게요 인원수 제한 두지 않고 저희끼리 일단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뭐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중독되는 분들 부터 한번 좀 뽑아볼게요 네 손으로 뽑아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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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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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더 뽑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손으로 뽑아 지금 어? 어? 그리고 또 끝이야? 그 분 밖에 없어? 어? 나는 이 분도 응 나도 음 저도 아 오케이 그러면 세 명, 네 명이네 결론은 저도 의견이 같았고요 자 여러분 일단 재검증을 통해서 두 분 정도는 더 뽑겠지만 저희가 의견이 의견이 동일했어요 의견이 동일해서 일단 다섯 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먼저 뚱잉님 축하드립니다 미친 소리 하셨고 아까 마이크가 없으셨던 가장 가장 장비가 안 좋았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유튜버 백은환님 뽑겠습니다 음 그리고 에이머님 뽑습니다 자 일단은 확정은 확정은 총 이렇게 다섯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다섯 분 뽑을 거고요 자 일단 요기까지 해서 총 열 한 분입니다 열 한 분 열 한 분 열 한 분이고요 어? 일단은 제가 날짜 공지는 빠르면은 요번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고요 어? 일단 상금은 300만원입니다 1등 하신 분한테 300만원을 바로 스트레이트로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거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온라인 스튜디오 말고 오픈 스튜디오 이제 손카페에서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날짜만 기억하고 주셨다가 어? 코로나가 괜찮았으면 손카페로 코로나가 괜찮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열 한 분이고 여기서 추가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하셨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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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